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하늘을 그리는 하늘보기 작품의 연작에 천적하고 있는 작가 김윤종입니다 저는 늘상 고개만 들면 보는 것이 하늘이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그마저 잊고 또 그마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하늘의 기운과 상상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식의 위안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름은 자연은 현대인들이 개발을 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파괴되는 문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름은 누군가 여기 의도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그런 원초적 자연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존재하지만 또 잘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구름입니다만 저는 그런 찰나를 잡아서 현대인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이런 구름들은 그냥 상상의 구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한 실경을 이미지로 해서 표현한 작품인데 물론 제가 다시 또 재구성을 하죠 그래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서 좀 더 좋은 작품으로서 탄생을 시키는 그런 표현 형식입니다 지상과 하늘을 대비시킴으로 해서 보통의 하늘은 보통 우리 그림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존재하는데 저는 하늘을 주제로 부각시킴으로 해서 대비를 통한 그런 하늘의 웅장함 이런 걸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의 작품입니다 저는 하늘을 주제로 해서 감사합니다.